네,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공식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 비대위 체제가 국민의힘에서 출범하는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작하시니까 정말 자리주길 바라요. 그런데 제보고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전망하라고 그러시면 제가 비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당대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임명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 그리고 검사 출신의 최재권의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하고도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보고 전망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태생적 관계 때문에. 그런데 오늘 출범을 하시니까 제가 이걸 꼭 하셔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과 과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김건희 특검법.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분이 결심을 하셔서 이거는 전격적으로 전공법으로 정면 승부로 받으시라,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 제가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면 저는 대통령도 살고 당도 살고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에 굉장히 편해질 거다. 우리가 진짜 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거다. 우리 당정관계의 변화 이러는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 28일 날 민주당이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제 보면 총리하고 원내대표하고 용산에 비서실자가 만나서 조건부도 안 된다, 절대 안 받는다 이러잖아요. 이럴 때 저는 대통령과 우리 새로 취임한 비대위원장 두 분이 진짜 발상에 전화를 해가지고 하면 저는 이 정치판이 총선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비대위가 넘어야 할 산과 과제에 대해서 차차 여쭈려고 했는데. 첫 번째 과제. 지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는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지금 출범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유 작가님은요. 평가보다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에 안 있어 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든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지. 저는 예전에 정치할 때 몸 남았던 당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한테 막 들이박는 당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이 임명한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유력한 주자들 다 쫓아내고 압박하고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 당대표 쫓아내고.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당대표를 또 내쫓고 또 대통령 측근을 비대위원장으로 시키는데. 어떻게 저렇게 군소리 없이 받아들이지. 그게 정말 신기해요. 총평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흘러가고 있는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다. 그게 제가 좀 이상한가요? 어떻게. 두 분 다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대통령이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을 윤석열 4당 1인의 4당으로 만들고 완전 직할 체제로 만드는데. 이제 오늘 거의 100% 뭐 선거를 통해가지고 어쨌든 된 김기현 대표까지 나가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 뭐 우리 유자카님은 민주당 원은 아니죠. 아닌데 민주당 쪽에서도 제가 이 양당이 지금. 이쪽 국민의힘은 여당은 완전히 윤석열 4당이 됐는데 민주당 모양도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4당 비슷하게 돼가지고. 아까 우리 유자카님께서 옛날에 막 그냥 들이받고 치고받고 논쟁이 활발하던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 같이 국회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17대 국회에 같이 만났었는데 16대부터 시작하셨지만. 우리 그때는 굉장히 논쟁이 활발하고 특히 초선들이나 혁신적인 개혁적인 마인드 갖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정말 정당의 어떤 활발한 토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양당이 다 저렇게 일종의 독재 체제로 가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다. 지금 보니까 원회에서도 확실히 국민의힘 소속은 맞으시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4당이냐 이재명 독재냐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좀 다툼이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다고 봐요. 당대표의 권한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너무 여러 건 기소되었고 지금도 계속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소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검찰권을 동원해서 집권 세력이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 제가 당대표면 이렇게 물렁하게 안 해요. 그냥 정말 해당 행위를 일삼는 그런 의원들은 과감하게 현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징계해서 내쫓고 제가 또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두 분께서 워낙 정체에 대한 깊이가 있으시고 말씀들을 잘 하셔서 어쩌면 질문을 한두 개 드리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기 전에 질문을 좀 쪼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대위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여쭈면요. 이제 총평을 해주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면 여당의 유력 차기 주자로 꼽히고 있고요.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운명이 달린 어떤 선택의 카드를 집어든 건데요. 한동훈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선택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이미 선택한 거니까 저는 왈부왈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 선택하기 전이라면 저는 말렸을 겁니다. 우리 4년 전에 황교안 대표 체제 봤잖아요. 저는 정치의 경험이라는 게 국민들께서 정치 많이 욕하시지만 정치에서 얻는 경험과 거기서 나오는 지혜라는 게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생 검사마다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망을 예상을 하자면 정말 비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왕 맡았으니까 총선이 아마 이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상으로는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김건희 특검법이 됐든 또 우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리스크잖아요. 리스크. 이거는 딱 털고 가는 게 그래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총선이 아마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못하면 그러면 아마 시작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저 봐라.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가 오니까 최측권이 오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용산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럼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는 정치인으로서 대선 주자까지 급부장할 수 있는 그런 물줄기를 타고 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변화를 모든 걸 과거의 인형과 이런 거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며칠 전에 그러셨잖아요. 국민의 상식, 국민의 생각 그걸 나침반으로 하겠다.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석 후총장 선거지고 나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러셨잖아요. 딱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 낮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듣기 싫겠지만 제발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변신을 좀 하시라. 그걸 주문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여당 소속 맞네요. 진짜 애정어린 충고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진영 자체도 좀 주관적으로 볼 때 저는 다른 쪽에 속해 있으니까 저렇게 따뜻한 충고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달리는 호랑이 위에 타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출장 가면서 이렇게 빨간색 들고 나간 적이 있죠.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한글판이었거든요.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그 책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종착점이 기다리고 있는가가 너무 많은 사례들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게 기원전 5세기 일이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와중에 정쟁에 휘말린 도시국가 안에서 말하자면 음모를 꾸며서 성공시키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그 풍토에서 그 풍토로 올라탄 사람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첫 번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시 읽어보시라. 두 번째는 언론 보도에 저는 언론에 미운털이 박힌 사람이라서 영원히 박제돼 있습니다. 네 가지가 없는 사람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저하고를 같이 올려놓고 보수의 유시민이다 이런 얘기도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저 자신은 반성을 많이 했고요. 내가 정치를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잘하시라.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실패할 가능성이 무지 높다는 사인이거든요. 애정어린 충고로 해석하겠습니다. 애정은 전혀 없고요. 제가 보기에 그 책 다시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오늘 여론조사 많이 나오겠지만 간단한 여론조사만 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제2호권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는 게 70%잖아요. 갤럭 조사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만 보시고 하면 되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한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힘들죠. 힘들지만 그거 안 하면 죽는데요. 알겠습니다.